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맛있어? 진짜? 널 찍고 싶어 물 완전 쿨하게 쥐고 가셨어 고춧가루 진짜 맛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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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잖아 북그릇 먹을 수 있어 며추가루 맛있는 거 같은데? 응응 던져 먹어도 돼야 돼. 여쭤봐 일단. 여쭤봐. 하나 드려요? 두개지 제대로 추가. 두개요? 네. 면이. 무슨 멜로지 이게? 쫄면은 아닌 것 같은데. 밀면 그냥. 응. 국수는 아니다. 이거 진짜 똑같아. 오줌. 이거 하나 드릴게요. 어떡하지? 어떻게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일단 하나만 더 드려요. 아니. 또 말해도. 써먹네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깜짝 놀랐어? 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진짜 뭐 시골 하나 드시는 것 같은데? 여기 김치를 넣어도 색깔이 쉽게 안 변해 진짜 진한가 보다 많이 안 변한다고 많이 안 변한다고 많이 안 변한다고 많이 안 변한다고 난 못 먹게 이번엔 안 변한다고 여기 또 왔네 엄청 다르다 일단 엄청 다른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이제 또 왔네 엄청 다르다 어른이 어디서 죽겠어? 얼음꺼파랑 발라야 돼요 너무 달다. 아니 갔다와 플라잉 다 죽을 것 같은데? 안 먹는다고? 이거 완전 예쁜색이야 참나다 와? 얼음꺼파랑 받아와 내가 갔다와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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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다 안에 크림이 크림이랑 갑질 먹으니까 맛있다 아뇨 아뇨 리필승 프로포니스 영상으로 해봤는데? 너무 많다 이게 더 불편해 나 너무 좋아 맛있게 먹었어요 왜 안 먹었네 ㅋㅋㅋㅋㅋ 거의 엄청 맛있어 이 맛은 재밌지 한입 먹어야 맛이 느껴져 한입 먹어야 맛이 느껴져 쫓는다 내가 갔다올게 먹지 마 아니, 은하꺼 이렇게 맛없게 먹으면 맛있어 갔다와, 은하꺼 갔다와, 은하꺼 갔다와, 은하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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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믈 줌 음밀 줄 아들 은하꺼 다인 오 이 아이였어 진짜? 아이였어 그래서 이 말은 주말마다 해피 맛있고 이렇게 보여요 맛있어 볼래요? 간이 하나도 안 배어있는데? 이거 좋아 그래서 된장찌개 먹을게요 밥 4개 먼저 드세요 밥 4개 계란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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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돌이 지금부터 히스틱을 외국에 담아 까먹는Pa 한입 break 밥 먹는데 어떻게 쟤는 거야 나도 먹으면 밥 먹을래 먹어 무조건 먹어 무조건 먹어 길거리에 왕분 이거 너무 맛있어. 응! 맛있어? 응. 멸치한 필카드를 카드 위에 넣어주세요. 이거 맛있어. 이용을 꺼져. 여기 먹었나? 넌 때 맛있지? 아미야 좀 알고 나는 거 같아. 너가 이때 먹어볼까? 이거 이렇게 맛나지? 진짜 맛없어. 연한 요구르트 맛이야. 오늘 점심은 모멜소바랑 두부 요구조합에 엄마가 만들어 주신 밥 조금 더웠어요. 뭔가 두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건 학굴야 메무소바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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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찜 약과를 먹고 싶은데 오늘 영원길에 떡찜 자본을 받아서 미리 약과 사왔어요 떡찜이 마셔라 떡찜이 마셔라 떡찜을 먹어야지 떡찜이 마셔라 떡찜이 마셔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딸기 설탕